2살, 2살 됐네. 내 이름은 금풍입니다. 저는 양조장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너무 좋습니다. 진짜? 야, 너 아무나 좋은 거야?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? 야, 너는 예쁘게 예쁘게 생겼구나. 들어갈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앉아, 들어오세요. 얘도 들어와, 읍니까? 어, 네. 그래요? 금풍이 들어와. 실례하겠습니다. 개 구경하러 왔는데. 네. 얘가 금풍인가 봐요. 네, 제 양조장의 마스코트입니다. 마스코트예요? 네. 이게 어디 가지도 한 거 밖에 있던데요? 네. 오, 신기하네. 저는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지만 술이라고 하면 정말 팔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실 것 같은데. 네, 많이 들어오세요. 또 재미있는 일 없나요? 요즘 또 특히 강아지 데리고 오는.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. 네,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. 옆에 또 초등학교가 100년 정도 된 초등학교 옆에 있는데.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얘를 너무 좋아해서 보고 싶다고. 제가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. 포스트잇에다가 문 좀 열어달라. 얘 보고 싶다. 네, 금풍이 때문에 힐링이 된다. 안자 씨 매일 금풍이 보러 온 학생인데요. 금풍이 좀 보여줘. 뒷면 참고. 금풍이 덕분에 삶의 위로를 받아요. 너, 잠깐. 너 삶의 위로를 받지, 초등학생도. 그 이후로 양조장 문을 잘 안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문 닫아놨더니 이걸 붙여놓고 갔더라고요. 정말 너무 웃었어요. 이 친구 덕분에 삶의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. 아, 잠깐만. 양조장 앞에 자꾸 얼쩡얼쩡되면 안 되는데. 저희 10년 후에 고객이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있어요. 엄마들이 야, 나 가지 마 이러면 어떡해요. 야, 나 지금 보지 마. 근데 뭐 지역이 워낙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. 그런 거에 대한 술로만 접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. 초등학교 정도 때 반려동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찰면서 굉장히 따뜻한 손난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슴에 두고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있어줘서 저 친구들한테는 거의 뭐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의 반려견이겠네요. 마지막으로 왔다. 뒤에 우리의 반려견을 하고싶은 사진으로 Witchcraft입니다. 일주일에서 한찌전을 갖다 가득한 곳은 아직도 같이 같애요. 그래서 내 친구가 있는 사람이 다 되어가 прямо다.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또는 Nordic으로 같이 해주고 싶어요. 여러가지 애들의 반려견은 전문가가 있고 싶습니다. 전 양조장에 처음 왔거든요 가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예 기억이 없는데 여기 양조상에서 개 키우는 곳이라고 하는 건 더 처음 본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온 거예요?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?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양조장 앞에 본인이 스스로 와서 길을 잃고 했던 거를 아버님이 데리고 들어와서 물 좀 주라고 했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냥 양조장에서 계속 금풍이가 돼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물 한 잔 주려고 했는데 완전 애기 때 와서 몇 개월 때 온 거예요? 병원 갔더니 그때가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온 거 아닌가 네 완전 애기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? 네 그래서 그땐 또 되게 하얀색이었는데 양조장에 있으면서 점점 골드핏이 나고 있습니다 아 얘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어디 안 나갔다 마실 같은 데도 안 갔다 와요? 어 산책은 저랑 다니는데 그 계단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아 그래요? 네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단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아 그냥 안 내려가고? 응 근데 어렸을 때 한 번 잠깐 차에 뭐 치이진 않았는데 그건 좀 상황이 한 번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과연 안 나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겁 많은 애가 왜 집에서 나와가지고 겁이 엄청 많아서 그리고 금풍이가 몸이 되게 안 좋은 적이 한 번 있어서 죽을 뻔한 거 아 얘가요? 네 산책하다가 제가 여기 전등사 이 둘레길이 있어서 아침마다 한 시간씩 둘이 산책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뭐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산책하는데 무슨 지식? 진드기가 아 진드기 진드기가 물러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막 되게 활동적인 친구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 뭐 수혈까지 하고요 바베시아 네 바베시아 바베시아 걸려서 바베시아 그래서 거의 저세상 가는 거 이제 끄집어서 데리고 왔죠 바베시아가 걸리면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네 거의 뭐 그냥 매일 이렇게 누워있다시피 해서 빈혈 네 빈혈 기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그때 병원 간여 온 이후로 그 이후로 매일 출퇴근 같이 하고 있어요 아하하하 아이고야 그랬구나 아 이제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리불안증이 되게 심해서 네 뭐 침도 많이 흘리고요 없으면 없으면 아 떨어지면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나 제가 좀 많이 안 보이면 자꾸 막 뭘 다 불어뜯더라고요 분리불안이다 네 그리고 본인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네 훈련도 한 번 받았어요 아 그게 심해서 네 훈련사님 한 번 아시는 분한테 이제 연락드려서 한 번 모셔서 훈련도 한 번 받았는데 단시간에 한 번 보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시다고 저한테 몇 가지 방법은 좀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며칠은 좀 진짜로 정말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또 진짜 쉬운 거가 있어요 네 우선은 얘가 줄을 안 메고 다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분리불안 연습을 애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이 먹어서 할 때는 네 가장 먼저 도그 파킹이라고 그래서 네 줄 메고 돌아다니시다가 네 여기가 기둥이면 묶고 눈에 보이는 앞에 이렇게 있어요 하다가 또 줄 메고 한 바퀴 쭉 돌아야 돼요 여기를 아 여기를 왜 한 바퀴 쭉 돌아야 되냐면 얘가 자기가 어느 순간 어디 딱 묶였다 하면 보호자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여기 어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한 번 다 살펴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 괜찮지 여기 안전하지 여기 뭐 딱 온전히 있어 한 번 보여주고 어딘가에 묶고 한두 발짝 떨어져서 뭐 일하시거나 책 보시거나 이거 반복하면 나중에는요 잠깐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줄 안 먹고도요? 그럼요 한 지금부터 연습하면 한 세 달에서 길면 여섯 달 근데 가랑비에 저 옷이 젖는 듯 어느 날 갑자기 왜? 왜 잘 안 지져? 쟤 왜 안 주네? 어느 순간 딱 와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아버님이 이거 하시는 거는 계속 보시면서 어 그렇죠 어렸을 때는 뭐 양주장에서 항상 뛰어 놀았었고요 여기서? 네 근데 이제 애기인이고 꼬맹이였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좀 걸리적대니까 그렇죠 걸리적대죠 그런 거 있었고요 근데 네 저희 아버님이 보셨네요 아버지 지금 촬영 왜 안 보여 아버지 촬영 중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근데 뭐 어디까지 오셨어요? 아니 여기 저 양주장에서 개 키운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 아 그랬어요? 잘 오셨어요 술 만들면서 개를 키우나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아버님 저기 저 아버님이 얘를 좀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아니 내가 개를 좋아하니까 그런 건 못 느꼈죠 아 좋아하셨구나 개를 좋아하니까 개를 원래 좋아하셨어요? 개를 네 젊었을 때부터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요? 큰 개만 오 큰 개를 이제 집에서도 많이 키워가지고 개를 상당히 좋아했죠 오 아니 근데 저 처음에는 강아지 집에 데리고 오는 거 반대하셨다고 하던데 음식을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니까 조금 꺼려했죠 아 꺼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강아지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더라고요 아 그렇죠? 조금만 강아지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아 금풍기를? 네 얼마나 좋았는지 여성 손님들이나 남자들이나 오시면은 막걸리 사러 와야 하는데 막걸리 사러 왔다 얘만 찾아 아 금풍이 어디 있냐고 금풍이 어디 있냐고 금풍이 어디가 있냐고 네 제가 사랑받게 하는 거 같아요 아 할머니하고 얘기 많이 하세요? 얘기는 많이 하죠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얘기도 없다가 이 놈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 놈이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서로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아버님 개가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대요 아 그래서 다 각자 방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있으면 개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대요 개하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가 많아질 거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하나 둘 어 하나 어 어 아 나쁘지 않았어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이쁜 강아지도 보고 진짜 귀향 구경했어요 진짜로 귀향 구경했어 더 잘 만들어 가야죠 근데 여기 저 강아지도 왔는데 또 볼 강아지 있어요? 요즘 귀촌 하시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산문마을이라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봐요 산문마을? 가까운 데 있어요 멀지 않아서 가보시면 아마 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아지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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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